제2회 백제공주궁 대추차축제 충남공주의당리 백제공주궁에서 2022년 4월 23, 24 양일 제2회 백제공주궁 대추차축제가 펼쳐집니다 2022년 4월 23일 오후 2시 천연대추차 명인 백제공주궁 대표 정찬영 인생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제2회 조형편을 꿈꾸는 천연대추차 운명인 정찬영 인생 콘서트 국민가수 장구의 신 박서진군의 특별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나팔박 밴드 친구들과 에코 무용단 이 코러스의 조화가 이루어낸 2022 백제공주궁 정찬영 인생 콘서트 4월 24일 오후 2시 제1회 백제공주궁 대추차 가요제가 이 화려한 막을 이어집니다 노래실력이 대단한 예심을 거쳐 원천에 올라온 아마추어 가수들의 열띤 경쟁 제1회 백제공주궁 대추차 가요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특허처럼 천연대추차 명가 백제공주궁에서 펼쳐지는 제2회 백제공주궁 대추차 축제 많은 성원 바랍니다 조화 아